그런데 형들이 실망한 것 같아요. 너무 횡해서. 야, 침대가 긴 것 같은데? 야, 자리 봐. 형 이만큼 남네. 긴 게 있구나, 침대. 일부러 긴 걸 산 거야, 그럼 침대를? 진딘 누워봐, 이런 거 사봐, 나중에 진딘아.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누워봐. 야! 편안한데 뭐? 이거 침대 편하다. 생각보다 깔끔하네. 그치? 뭐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미니멀 라이프. 내가 꼼꼼한 라이프인데. 자, 어느 정도 집 구경하셨으면 지금부터 깜짝 미션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생, 인호 씨를 오븐 안에 씻기고 입혀서 출근 준비를 시키시면 됩니다. 나 혼자서도 오븐은? 네, 네 명이니까 씻길 수 있을 거예요. 카울릴루? 스타바츠 오븐 노를 거고요. 성공하면 뭐 있어요? 성공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스잔. 그래, 그럼 아이스. 자, 시작할게요. 오븐입니다. 시작. 시작. 빨리, 빨리, 빨리. 일단 씻겨, 일단 씻겨. 빨리, 빨리, 빨리. 어, 여기 심지어 좀. 자, 정리해, 내가 정리해 줄게. 얼굴에 묻혀. 얼굴에? 응. 형 머리는 안 까봐? 안 까봐. 아, 이거 느낌이 되게 이상한데. 왜 이상해? 자, 세안제. 홍구 형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는 알고 있었지. 아이고, 큰일로. 정훈이 형이 확실히 잘 시킨다. 엠, 해 줘서. 야! 가방도 싸줘, 가방. 티도 좀. 으허허허허. 아, 이거 좀 예쁘잖아. 아이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하하. 야, 골프복에다 차, 차 차 낸다고? 아, 차, 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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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이상해 나가면 돼요 마무리 해 마무리 빨리 빨리 대충 시켜 대충 알았어 됐어 이빨 다 닦았다 치카치카었 했다 됐다 다 했다 다 먹으면 밥 먹으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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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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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치워라 됐어 됐어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어차피 밥 먹을 거야 괜찮아 빨리 헹군다 입 헹군다 지금 시간이 없다 이제 3분도 안 남았다 됐어 나와 자 가자 아니 수동이가 끊겼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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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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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들어 다리 발이 아니 잠깐만 일어나 얘 눕혀 야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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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2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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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만세 빨리 안 매력 터무거든 자 이거 됐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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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활동 좀 벗겨 활동성이 좋으니까 활동성이 좋으니까 어 이거 진짜 나와? 아이 괜찮아요 모자이크 다 돼요 야 멋있다 뽑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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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 장가 줘 형 되게 뭔가 야 시간이 없어 시간 없어 야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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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K2 장갑 K2 자켓 자켓 입고 입을 거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가면 나가면 가자 가자 됐어 가자 가자 지퍼주 장갑식이야? 가자 야 나와 나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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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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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흐흐흐흐 카키 야 야 너 무슨 소리 형이 줄게 사줄게 사줄게 빨리 신고 빨리 신고 빨리 신고 자관없이 신고 괜찮아 괜찮아 자 가자2 가자 aka 가자 가자 친구보다 어울리니까 열받는데? 나는 너무 창피한데? 이게 뭐가 어울려요? 이상하지! 아니 근데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 나 이 정도면 난 덜해 당기는데? 진짜 웃혀야 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웃혀!